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고백하시며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셋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야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씨라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한 인생이 그같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시록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시작과 처음 이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완악하며 또 세상은 악하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허망한 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등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처음이오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보증해 주시며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입니다.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계시록은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계시는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회는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크기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 특별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구원을 말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여 가장 특별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인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단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이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고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며 교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존재성을 나타내 주는 가치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본질이고 그분의 핵심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종교적인 행위를 자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 이것을 붙잡고 본받고 따르는 그 기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별개로 가는 말씀생활, 별개로 가는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생활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6절까지,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장차하실 일,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을 말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의 모습일 거다. 그대로 그 영광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것이오.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모습, 진짜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애국하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 애국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쨌든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선조들, 이런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원래의 모습을 배웠고, 더 큰 환희 속에 머물러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감격을 느끼며, 주를 예배하고, 주와 더불어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내세우며 자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결론 짓게 될 것이고, 그날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핏박이 때에 놓인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죽게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기시록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의 믿음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그저 지식으로서만, 종교로서만 달려온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지, 그분의 소망과 인내와 사랑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의 한계 속에 놓여진 이 세상 속에서 그를 따라, 그분을 따라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 겪고 두려움 겪고 불안을 겪고, 그렇게 세상에서 힘겨울지라도 그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시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소망이 있다, 소망의 길을 너희는 가고 있다, 우리에게 마치 격려하며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무엇보다 믿음 잃지 말고 죽게 붙어 있어라, 그 삶을 살아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적이 어땠는지, 오늘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땠는지, 내가 오늘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고, 또 못 받고, 혹은 어떤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에 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길을 가고 있다, 그 영광의 길을 향하고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에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다시 바라보기를 애쓰며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그 진리와 사랑의 빛 아래 거하셔서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그 충만한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나눠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로를 향한 소망, 이것을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로인의 인생, 교회됨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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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